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비 피해는 없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외출하실 때 침수 지역은 피하시고요. 특히 해안가나 계곡에서는 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운전할 땐 감속 운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뽀송뽀송하게 장마철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와 최근담 모음편으로 깊은 밤 함께 할게요. 복잡한 마음 잠시 내려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기적의 사과 옛날 어느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딸을 주고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포고문을 써붙였다. 한편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맏형이 마법의 망원경으로 그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셋이서 어떻게 해서든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상의했다.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양탄자는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영약이었다. 그래서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아버렸다. 모든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임금님은 곧 잔치를 열고 새로운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자 맏형은 만일 내가 망원경으로 폭우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은 여기에 올 수 없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는 만일 내 양탄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라고 말했고 막내는 만일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그 임금이라면 이 세 사람 중 누구에게 공주를 주겠는가 그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이다.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맏형은 망원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양탄자를 가지고 있던 둘째도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사과를 가지고 있었던 막내는 사과를 공주에게 주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공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을 해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릇 머리는 매우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라삐가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그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이렇게 추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그러자 라삐는 공주님, 이 궁궐에 술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들어있나요? 하고 다시 물었다. 보통 단지나 주전자 같은 데 들어있죠? 하고 공주가 대답하자 라삐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마의 공주님쯤 되는 분이 금이나 은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항아리 같은 보잘것 없는 그릇에 담아놓으십니까? 그러자 공주는 지금까지 금이나 은 그릇에 담아놓았던 물을 보잘것 없는 그릇에 옮겨 담고 값싼 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러자 술맛이 변하여 맛이 없어졌다. 황제는 진노하여 크게 꾸짖었다.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하고 공주가 말하고는 라삐에게로 가서 라삐요? 선생은 어째서 내게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하고 화를 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만 아주 귀중한 것도 때로는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낳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공주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자매 슬아의 딸만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셋 딸은 모두 미인이었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모두 결점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게으르고 하나는 도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입이 거칠었다. 그런데 아들 삼형제를 가진 어느 부자가 그의 셋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청했다. 딸들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에게는 다 저마다 결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주의시켜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야 셋 딸들은 삼형제에게 각각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른 며느리를 위해서 많은 하녀들을 고용했다.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내어주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또 누구 헐뜯을 사람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딸들의 결혼생활이 궁금하여 살펴보러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 관계를 추궁하여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은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혀 1 상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라삐도 몇몇 있었다. 그 비결을 내가 삽시다. 라고 사람들이 서로 재촉하자 상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혀 2 어느 라삐가 학생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그 만찬에는 소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혀만을 골라 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그대들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혀 3 라삐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왔다. 며칠 후 라삐는 다시 그 하인에게 오늘은 좀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이번에도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그러자 라삐는 여전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오더니 오늘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오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하인이 대답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물 메이어라는 라삐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두 아이가 집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신을 2층으로 옮겨놓고 흰천으로 덮어두었다. 라삐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잘 보관해 달라며 내게 아주 값비싼 보석을 맡겨두고 갔어요. 그 주인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맡겼던 보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삐가 말했다. 그 보석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석 둘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라삐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아버지가 병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 그의 아들이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주라는 내용이었다. 드디어 그 아버지는 죽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하면서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라삐를 찾아가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아버지가 왜 제게 재산을 조금 더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화내실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라삐는 말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몹시 현명한 분으로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네.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네. 그러나 아들은 원망스럽게 말했다. 노예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시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에게는 조금의 사랑도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말했다. 자네도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네. 자네 아버지가 진심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걸세. 라삐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선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가로채 도망쳐버리거나 써버리거나 어쩌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재산 전부를 노예에게 준다고 하신 걸세. 재산을 받은 노예는 기쁜 나머지 자네를 만나러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시키려 할 것이므로 재산이 고스란히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일세.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삐가 말했다.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자네의 부친은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라삐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역시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정의의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일이다. 한 유대인이 그에게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가 탐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금은 보아는 많이 있어 조금도 부럽지 않다. 나는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의를 알고 싶을 뿐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머무는 동안 마침 두 사람이 라삐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상대에게서 넉마 더미를 샀다.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넉마 속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넉마를 판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넉마를 산 것이지 돈까지 산 것이 아니니 이 돈은 당신에게 돌려주겠어. 넉마를 판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넉마 더미 전체를 판 것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던지 모두 당신 것이요.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정의에 맞소. 후에 라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돈은 내가 갖는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의이다.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국리를 거듭한 여우는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 가까스로 울타리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먹었다. 그러나 막상 다시 나오려고 하니 배가 불러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우는 중얼거렸다. 결국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역시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죽으면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기게 된다. 가족과 부기와 선행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이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 복수와 미움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한 사나이가 말했다. 자네 낫을 좀 빌려주게 상대방은 그건 신뢰 하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엔 앞서 거절했던 사나이가 자네 말을 좀 빌려주게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이다. 나무 열매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께서는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 노인은 대답했다. 노인장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하고 그가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나는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지.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지. 내 경우도 그렇다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사나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나이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등불 때문에 눈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 라비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여섯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곱 사람이 모였다.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라비는 그 일곱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라비는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당장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누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일어서서 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는 모인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 나온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나갔던 것이다. 언약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깐 동안 혼자서 산책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 한 우물가에 이른 그 처녀는 목이 말라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때마침 한 청년이 달려와 그 처녀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며칠 후 청년은 길을 떠나지 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처녀와 이별을 하려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성실히 지키자고 약속을 했다. 그 처녀와 청년은 결혼하는 그날까지 서로가 기다리기로 언약을 하였지만 그 청년은 누군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족제비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처녀가 말했다. 됐어요. 저 족제비와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 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몇 해 세월이 흘러갔다. 그 처녀는 정절을 지키며 줄곧 그 청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청년은 타양에서 결혼하여 아이까지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놀다가 지쳐서 풀밭에 잠들어 있을 때 족제비가 덤벼들어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목을 물어 그 아이는 죽고 말았다. 부모는 매우 슬퍼했다. 그 후에 다시 아이를 얻은 그들은 행복을 되찾았다. 그 아이가 그 꽤 자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이는 우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비친 여러 가지 그림자가 너무나 재미있었다. 아이는 정신없이 들여다보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야 예전에 처녀와 맺었던 약속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음을 생각해내었다. 그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처녀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 처녀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가정의 평화 라삐 메이어의 설교는 매우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교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곤 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인 다음날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메이어는 오랫동안 설교했고 그 여인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오자 화를 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 당신은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요? 그 여인이 말했다. 교회에 가서 메이어 라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 라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여인은 그녀의 친구에게로 찾아가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드는 라비 메이어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음을 깨달았다. 라비는 그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침으로 씻으면 약이 된다는데 부인이 좀 씻어주시오. 이리하여 여인은 라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매우 덕망이 높으신 라비신데 왜 여인에게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셨습니까? 그러자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네. 지도자의 선택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드디어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터뜨려 머리에게 말했다. 왜 나는 언제나 니 꽁무니만 무조건 따라다녀야 하고 언제나 니가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역시 뱀의 한 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 다녀야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는 그만해. 너에게는 앞을 살피거나 분간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뇌도 없지 않니? 난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널 생각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꼬리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라면 지금까지 실컷 들어왔어. 세상의 어떤 독재자나 북군도 모두 자기를 따르는 자들 위해서 일한다는 구실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맡아서 해보렴. 그러자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머리가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겨우 도랑에서 기어 올라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얼마쯤 더 가다가 꼬리는 가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가시 덤불 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가까스로 가시 덤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뜨거워져 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구출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었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해야 한다.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 가지의 슬기로운 행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병을 얻었다. 그 여행자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내어주시오. 그러나 그가 슬기로운 행위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내 소지품을 절대로 내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에게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어 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슬기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이오. 그는 죽고 유대의식에 따라 매장되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의 죽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으로 부음을 전하러 사람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아버지가 임종한 마을로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거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유언에 따라 제 스스로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나무장사가 뗄나무를 치고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장사를 불러세워 뗄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임종한 여관으로 가져가자고 말하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나무를 산 일이 없다고 말하자 나무장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주인은 그 아들을 기꺼이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차려냈다. 식탁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다. 그 아들 말고도 여관 주인 그의 아내 두 아들과 두 딸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시오. 하고 그 아들에게 말하자 그 아들은 아 아닙니다. 이건 주인장께서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자 주인은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이래하여 그 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선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내외에게 준 다음 나머지 두 마리를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번에는 닭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었다. 남은 몸통은 자기 몫으로 했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슬기로운 행위였다. 드디어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는 참고 있었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눈 것뿐입니다. 이제 그 까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 부부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치면 셋이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비둘기 두 마리와 저를 합쳐 셋이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눌 순 없을 것입니다. 또 주인장은 가장이시니 달게 머리를 들인 것이고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날개를 놓쳐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 고장에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몸이므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어서 아버님의 소지품을 제게 주십시오. 진정한 부 이야기는 어느 배위에 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고 라삐가 한 사람 함께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재산 보여줄 수는 없군요. 그런데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그들의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뺏겼다. 해적들이 물러간 뒤에 배는 겨우 항구에 닿았다. 라삐의 높은 교양은 곧 그 항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라삐는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쳤다. 얼마 후 라삐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 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라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최고의 부자라는 그 말이 옳았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지혜다. 천국과 지옥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였다. 이런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고 아버지가 묻자 그 아들은 아버지 그런 건 마음 쓰지 마시고 많이 잡숫기나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또 한 아들은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는데 왕이 천국의 방앗간 주인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그는 방앗간 일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토성으로 갔다. 독자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앗간을 하는 아들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며 좋은 음식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 천국으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인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갔다. 부모에게는 정성이 깃든 대접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일을 하시게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교훈이다. 새 친구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어 즉시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다. 그 사람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서로가 매우 아끼며 존중하여 왔으므로 둘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서로가 아끼고는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왕의 소환 명령을 받은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인지 좋지 않은 일로 추궁을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두려워졌다. 그는 혼자서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새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으나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서 싫다고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는 권문 앞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말했다. 함께 가도록 하겠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주지. 왜 세 사람은 제각기 다르게 말했을까? 이 이야기에서 새 친구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의 상징이다. 사람이 아무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고스란히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의 친구는 친척의 상징이다.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의 상징이다. 여느 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술의 기원 태초에 인간이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뭘 하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다네. 악마가 말했다. 전에는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악마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식물에는 아주 탐스럽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집을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네. 악마가 말했다. 하, 그렇다면 나도 꼭 한 몫 기여주게. 인간이 승낙하자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그보다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여 돼지처럼 추해지게 된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이다. 효도 고대 이스라엘의 두마라는 마을에 유대인이 아닌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금화 삼천량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라삐가 사원 침전의 장식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쓰기 위해 두 배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화 육천량을 들고 그 집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은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라삐에게 말했다.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큰 돈벌이가 있는데도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효성이라고 감탄하여 그 라삐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 두 시간의 길이 한 왕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노동자는 남들보다 솜씨가 뛰어나고 아주 능률적으로 일했다. 어느 날 왕이 이 포도밭을 방문하여 그 빼어낙의 일 잘하는 노동자와 함께 거닐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날의 노임은 그날의 동전으로 지불된다. 그래서 하루의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줄을 지어 노임을 받아가려고 왔다.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액수의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앞서의 그 일 잘하는 노동자가 노임을 받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며 왕에게 항의했다. 이 사람은 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와 똑같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하루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두 시간 동안에 해냈다. 이를테면 오늘 28세의 나이에 죽은 라비가 있다고 치자 이 라비는 다른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람은 몇 해 동안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업적을 쌓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일곱 계절 탈모드에 의하면 남자의 일생은 일곱 단계로 나눈다. 1단계 한 살은 왕 모든 사람들이 왕을 모시듯이 밭으로 죽이도 하고 비비를 맞춰준다. 2단계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3단계 열 살은 어린 양 웃고 떠들어대며 뛰어다닌다. 4단계 18살은 말 덩치가 커져 힘을 뽐내고 싶어한다. 5단계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6단계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구걸하게 된다. 7단계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한 라비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말했다. 이 시장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때 라비는 두 남자를 부르고 나서 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 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는 합당하오. 그러자 상인들은 궁금하여 두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광대여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광대라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전쟁에서 다윗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잃고 말았다. 궁여 지책으로 그는 어떤 동굴 속으로 비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는 때마침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여 온 병사들은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있는 것을 보고는 동굴 안에 사람이 없으리라 판단해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한 벌레가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또 언젠가는 다윈 왕이 적의 장군 침실에 침입하여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아침 이 사실을 적장에게 알려 나는 그대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이니 그대를 언제라도 죽일 수가 있다. 라고 하며 그를 굴복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신히 적의 장군 침실에 잠입하지만 칼이 그 장군의 발밑에 들어가 있어 해낼 수가 없었다. 다윈 왕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목이 한 마리가 날아와 장군의 발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발은 움직였다. 순간 다윈 왕은 칼을 빼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윈 왕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느닷없이 미치광이 신용을 했다. 적의 병사들은 이 미치광이가 설마 왕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어떤 것이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생 여정의 선행과 쾌락 어떤 배가 항해의 도중 거센 비바람과 심한 폭풍우 때문에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지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어느 섬에 닿아 있었다. 배는 폭우에 닻을 내리고 잠깐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의 향기를 풍기고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기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섯 무리로 나뉘었다. 첫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울지라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있었다. 둘째 무리는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고 녹음 짙은 나무 그늘 밑에서 맛이 기막힌 열매를 따먹고 원기를 되찾고는 배로 돌아왔다. 셋째 무리도 섬에 올라갔다. 그러나 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배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허둥지둥 돌아오느라고 소지품을 읽기도 하고 배 안에 명당 자리를 놓쳐버렸다. 넷째 무리는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닷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닷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등에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그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갔다. 그래서 바위나 배전에 부딪힌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무리는 맛있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치되어 배가 추랑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어 병이 들기도 하여 마침내는 전멸하고 말았다. 독자들의 경우는 어느 무리에 속하겠는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 여정의 선행을 상징한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무리는 인생에서 쾌락을 전적으로 외면했다. 둘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의무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무리이다. 셋째 무리는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무리는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째 무리다. 일생동안 허영을 위해서 살거나 장래의 일을 망각하거나 달콤한 과일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진리를 잊고 그것을 먹기만 하는 것이다. 참다운 이익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런 것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원해야 하오. 악인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이익은 그들이 반성을 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속하도록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왕의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만찬이 언제 열릴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슬기로운 신하는 생각했다. 임금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언제든지 만찬회가 열리기는 하겠지. 그리하여 그는 언제 만찬회가 열리더라도 냉큼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어리석고 건방진 신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찬회를 열려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직 여유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었고 만찬회가 열리게 되었다. 슬기로운 신하는 금방 문을 통과하여 만찬회에 참석했다. 어리석은 신하는 결국 만찬회의 기름진 음식들을 맛보지 못하고 말았다. 육체와 정신 왕에게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왕은 그 과일 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 두 사람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못된 깨를 궁리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합의했다. 소경이 전름발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전름발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맛있는 과일을 실컷 훔쳐먹었다. 왕이 크게 진노하여 두 사람을 신문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따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전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왕은 그것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두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희망 라삐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당나귀와 개가 그의 동행이었고 조그마한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아키바는 한 채의 헛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때였기 때문에 그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램프 불이 꺼져버렸다. 그래서 그는 알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그의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을 가지고 홀로 길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더라면 개가 지저되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당나귀도 살아있었더라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라삐아 키바는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꿈의 암시 로마의 한 장교가 라삐를 찾아가서 말했다. 유대인은 매우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말해 주시오.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숙적은 페르시아였다. 라삐가 장교에게 말했다. 페르시아군이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다음날 다음날 아침 로마의 장교가 다시 라삐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미리 알 수 있었어. 그 장교는 꿈은 암시해서 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암시에 걸려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던 것이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라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나이가 같고 생일마저 같았기 때문이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두 사람의 친분만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라삐와 친구라는 사실이 당국의 외교관계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라삐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했다. 어느 날 황제는 편지를 써서 전령을 통해 보냈다. 나는 이루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오. 나는 이들 중에서 하나밖에 이룰 자신이 없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겠어. 당신은 두 나라의 관계가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라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라비는 황제의 질문에 대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돌아온 전령에게 황제가 물었다. 그래 편지를 받고 라비가 무엇이라 하더냐 전령이 대답했다. 라비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워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 짐작했다. 우선 왕이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로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게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었다. 그 후 황제는 다시 라비에게 전령을 보냈다. 정부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비는 역시 무언극으로 들에 있는 바테나가 최소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돌아왔다. 잠시 후에 다시 바테나가 한 포기를 뽑고 또다시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다. 황제는 라비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제거시키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씩 제거하시오. 이와 같이 사람의 의사는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많이 사랑받는 주제라 계속 갱신해가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라비가 등장하는 지혜로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사색에 빠지게 하여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고에 통용된다고 생각해요. 탈무드에 이어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최근담도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무드 스타벅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사랑의 승리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꿈을 꾸었는데 딸의 남편들 사람이 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남자일 것이라는 예감을 얻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느 작은 섬으로 딸을 데려가서 별궁에 감금시켰다. 그러고는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물새를 틈 없이 지키도록 경비들에게 시켰다. 그러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나이는 황무지를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몹시 추웠기 때문에 그는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런데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남자를 물어다 공주가 갇혀있는 궁에다 떨어뜨려 놓았다. 두 사람은 사랑이 빠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솔로몬 왕이 딸을 아무리 먼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 놓을지라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일어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위대한 공로자 왕이 병에 걸렸다. 희귀한 병으로 의사는 왕이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 가 문제였다. 머리가 뛰어난 한 사나이가 사자들이 서식하는 굴에 다가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를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되자 그 사나이와 어미 사자는 꽤 친숙해졌다. 그래서 사자의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백일몽을 꾸었다. 그것은 신체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말다툼이었다. 팔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구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제각기 주장했다. 그런데 혀가 느닷없이 말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나서서 나무랐다. 뼈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게 나서지 말라.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가 말했다. 도대체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보여주마. 왕은 그 사나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젖이냐? 그 사나이가 갑자기 외쳤다. 개젖이옵니다. 앞에서 혀를 꾸짖었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자의 저시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빛나는 작별 인사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 사람은 사막을 오랫동안 헤매다가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이 열려 있었다. 그는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과일로 허기를 달래고 그 옆에 있는 물로 목을 적시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만 했다. 그는 나무에게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무야 너무나 고맙다. 네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 열매가 달콤해지도록 빌고 싶지만 네 열매는 이미 충분히 달콤하고 상쾌한 나무 그늘이 있기를 바라고 싶지만 네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너가 더 자라기 위해서 물이 풍족하기를 빌어주고 싶지만 내게는 이미 물도 넉넉하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서 너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번성하기를 비는 것밖에 없구나. 당신이 작별을 하면서 어떤 기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작별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부디 댁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핍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어느 안식일 오후에 로마 황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던 라비의 집을 방문했다. 황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했지만 그 집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매우 맛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탈무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황제는 아주 즐거워져 다음 수요일에 또 오겠다고 자청했다. 수요일이 되어 황제가 오자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릇에다 음식을 준비해놓았다. 지난번에는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도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서 차가운 음식만을 내놓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따뜻한 요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은 역시 지난번 것이 더 맛있었어. 지난 토요일에 먹은 요리에는 어떤 조미료를 넣었었어. 라삐는 말했다. 로마 황제 같은 분은 그런 조미료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황제가 뽐내며 말했다. 아니요. 로마 황제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라삐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아무리 애쓰셔도 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니까요. 은화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며칠 후면 할인 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돈을 전부 땅에 묻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금 먼 곳에 집안체가 있었다. 한데 그 집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땅에 묻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후에 꺼내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인은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 퇴근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영리하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 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는데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지갑에는 은하 500개가 들어 있고 다른 지갑에는 은하 8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집에 사람이 말했다. 나라면 아무도 믿지 않겠어. 먼저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어.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 많은 그 남자는 자기가 파냈던 돈 지갑을 처음 묻어두었던 자리에다 다시 묻었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지갑을 무사히 찾아갔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안식일에 새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므로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어느 곳에 함께 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꺼내 갔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로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문제를 판결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네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니 좀 도와주길 바라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처녀가 어떤 젊은이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을 했네. 얼마 후에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를 했네. 그녀는 약혼자에게로 위자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다니. 그런데 젊은이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네. 그런데 그 처녀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를 당했네. 처녀는 노인에게 말했네. 저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의하자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제게 해 주셔야 해요. 그러자 노인도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그 처녀를 놓아주었네. 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야 약혼을 했다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 준 남자가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자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약혼자에게 파혼을 신청하고 진정 사랑하는 남자와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괴한 노인만 하더라도 돈을 탐내서 유괴한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다니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문 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돈을 훔친 놈은 바로 네 놈이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나 두 약혼자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된 기분에 마음이 쏠리는데 너는 오직 돈만 따지고 있으니 네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토지의 매매 두 명의 라비가 같은 땅을 사려고 했다. 한 라비가 먼저 와서 흥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라비가 와서 그 땅을 사버렸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라비에게 가서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과자점에 가서 품질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라비는 대답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라비님이 이번에 그 땅을 샀지만 라비님은 나중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땅의 값을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나중에 온 라비가 그 땅을 먼저 온 라비에게 팔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온 라비는 물건을 사자마자 파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그 땅을 먼저 온 라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먼저 온 라비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받기는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두 라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마음이다. 죽음 화물을 가득 실은 배두척이 떠 있다. 한 척은 막 출항하려 하고 다른 한 척은 막 입항하려는 중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배가 출항할 때 성대하게 배웅하지만 들어올 때는 별로 영접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풍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떠나가는 배의 미래는 알 수 없다. 거센 파도를 만나 난파할 지도 모른다. 그것을 왜 성대하게 배웅하는 것일까?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들어올 때야말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배야말로 주어진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준다. 갓난아이는 배가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의 장래는 예측할 수 없다. 병으로 일찍 죽을지도 모르고 살인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히 잠에 들었을 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했는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맥주 탈무대에서는 하인이나 노예도 주인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인이 방석에 앉으면 하인에게도 똑같은 방석을 주어야 한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윗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전선의 부대장으로부터 초대되어 식사를 함께한 일이 있었다. 사병이 맥주를 날라왔다. 그러자 사령관이 사병에게 물었다. 사병들도 마시는가? 오늘은 맥주가 적게나마 여기에 내놓은 것뿐입니다. 라고 사병이 말하자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시지 않기로 하지.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다. 개와 우유 어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는 그 집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가족들은 그 개를 매우 귀여워 했다. 그 중에서도 그 집의 어린 아들이 그 개를 유난히 귀여워 했다. 아들은 잠을 잘 때에도 개를 자기 침대 곁에 데리고 잤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죽고 말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개뿐만 아니라 동물은 언젠가는 모두 죽게 마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형제처럼 지내던 개를 잃고 너무나 상심하며 그 개를 자기 집 뒤뜰에 묻어주자고 말했다. 그 개의 시체를 아무 곳에나 갖다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뜰에 개를 묻는 것에 반대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다. 마침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개를 매장하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전화로 들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갖가지 질문을 받아왔지만 개의 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먼저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아들의 상황을 생각했다. 어쨌든 찾아가겠노라고 대답했다. 라비는 그런 상담을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다. 그 집에 가기 전에 나는 탈모 뒤에 개에 관한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와있었다. 집안에 우유가 있었다. 그런데 뱀이 그 우유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옛날 이스라엘의 농가에서는 뱀이 흔한 동물이었지만 우유병 안으로 기어들어간 그 뱀은 공교롭게도 독사였다. 따라서 뱀의 독이 우유 속에 퍼졌다. 그 집의 개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우유를 꺼내자 그 개는 야단스럽게 마구 짖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 다 왜 개가 저렇게 마구 짖어대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는 그에게 달려들어 우유를 쏟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쏟아진 우유를 개는 하타먹었다. 개는 곧 죽고 말았다. 그때서야 식구들은 그 우유 속에 어떤 독이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라비들은 그 개에게 많은 경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방문하여 탈모드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반대는 차차 누그러지고 아들이 사랑하던 개는 그 집의 뒤뜰에 묻히게 되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동경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여인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서 물건 포장을 열어보니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매우 값비싼 반지였다. 그 여자가 산 물건은 양복과 외투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반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넉넉치 못한 살림을 꾸려가며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상담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낱비가 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늘 산에서 마을까지 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나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그 남는 시간을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그는 마을 장터에 가 아랍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샀다. 그의 제자들은 이제 라비가 당나귀를 샀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다면서 기뻐하며 그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서 씻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나귀의 목에 갈기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선생이 가난한 나뭇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과 탈모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라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당나귀를 판상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라비가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않았다. 내가 산 물건만을 갖는 것이 옳다. 라비는 아라빈 상인에게 찾아가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상인이 말했다. 당신은 그 당나귀를 구입했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비가 대답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산 물건만을 가져야 하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다당하오. 그러자 그 아라빈 상인은 말했다. 선생님의 하나님은 훌륭한 신이시군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물건을 돌려주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다시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반지는 백화점 소유인지 그 여종업원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왜 돌려주느냐고 묻거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아기와 어머니 한 유대인 산모가 난산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나는 그 산모의 남편으로부터의 요청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산모는 심한 출혈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어렵겠다고 말했다. 나는 뱃속의 아기는 어떤 상태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윽고 상황은 아기를 구하느냐 아니면 산모를 구하느냐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남편과 산모는 다같이 첫 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산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는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상의 끝에 결국 그 결정은 라삐인 내에게 넘겨졌다. 나는 우선 그 부부에게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탈무드나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니 내 결정에 반드시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부부는 다같이 그것이 유대의 결정이라면 승복하겠노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아기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산모는 그것은 살인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은 그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르다. 유대의 전통에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아는 그 어머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한 부분 예를 들면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하게 되어 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카톨릭 사제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아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 아기에서는 임신했을 때 이미 새 생명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므로 카톨릭 식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미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나의 결정에 순종하여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는 두 번째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불공정한 상거래 어느 날 어떤 상인이 내게 찾아왔다. 그는 옆 상점에서 물건 가격을 터무니없이 싸게 받아서 자기 상점의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탈무도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호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어쨌든 한 주일의 시간을 얻어 탈무드를 연구한 다음 판결을 내려주기로 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상점 옆에다 새로운 상점을 열어서 옆 상점과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가게가 있는 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경품을 붙여 판다고 하자. 옥수수 튀김 같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여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되면 찬반에 논란이 생기게 된다. 라삐들 중에는 값을 내려 판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므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라삐는 고객을 끌기 위하여 값을 내려 팔거나 경품을 붙여 팔거나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라삐는 값을 얼마로 내리든지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나를 찾아온 그 상인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지만 물건의 값은 아무리 내려서 팔아도 그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자유 경쟁의 원칙에서 보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난 부부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는 벗금슬이 좋고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아내와 이혼을 했으면 한다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혼 생활에 이상이 있어서 이혼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말은 자기들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결혼한 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면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헤어지기가 싫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남편이 내게 상담을 하러 왔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아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평온하게 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얼마 후 그 부부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나비들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편에 선다. 왜냐하면 일단 악처에게 장가든 남자는 그 여자와 헤어져서도 거의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서 다시 좋지 않은 부인을 얻곤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다. 탈무들을 환영하기로 내심 생각한 나는 그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수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자였는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충고했다. 나의 조언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아내와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헤어지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기에 무엇을 선물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참으로 소중하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파티가 끝났을 때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말하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소라고 말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떤 귀띔을 해두었다. 파티가 끝났다. 내가 권한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입회한 자리에서 아내가 그 대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부인은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것은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취소했다. 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다. 부부싸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는 군목으로서 라비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갓조롭한 젊은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장로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다. 어느 날 젊은 라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부부가 상담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부에게 나를 찾아온 라비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부부는 동의했다.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을 동석시켜서 들으면 싸움만 하게 마련이어서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불러서 들어야 한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된다. 우선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 다음에는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모두 옳다고 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그 젊은 라비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시고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 라비가 하는 말도 옳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판결 방법을 보고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하시킬 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열전 상태를 냉각시켜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가 냉정을 찾아 차츰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다툼은 우선 어떤 의견이라도 상대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진실과 거짓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나를 찾아와서 판단해 줄 것을 부탁한다. 문제들은 일백만 건도 넘지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단 하나 공통적인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탈무드에서는 여기에 관해 두 가지의 판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자기의 아기라고 다투면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해 줄 것을 청원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지만 끝내 그 갓난아기가 어느 여인의 아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갓난아기를 칼로 두둥강으로 자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미친듯이 울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 아기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었고 솔로몬 왕이 판결했다. 그대야말로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다. 그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그 후 남편은 중병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기의 혈통을 받은 아이에게 전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유서를 썼다. 이었고 그는 죽고 말았다. 유서는 라비에게 넘겨졌다. 라비는 남편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를 가려내야 했다. 라비는 두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몽둥이로 힘껏 무덤을 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욕보이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비는 무덤을 차마 욕보일 수 없다고 울면서 말한 아들이 진짜임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약 어떤 사람의 친구 중에 중병을 얻어서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약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었다. 그 약은 만드는 수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라비님은 교수나 유명한 의사를 많이 알고 있을 터이니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의사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약을 구해 당신의 친구에게 준다면 그와 동시에 그 약이 꼭 필요한 다른 환자가 그 약을 얻지 못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게 약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탈무드를 찾아보았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어떻게 자신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할 수 있는가? 한 인간의 피가 다른 인간의 피보다 더 붉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면 내 친구의 피가 그 약을 쓰지 못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친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 교구에 사는 사람의 생명이 미태로워져서 그의 가족이 내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탈무드에 따르면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나는 결국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라 그 약을 얻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친구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축복의 말 어느 병실에서 나와 의사 환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 환자는 심한 내춈렐로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주위는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차있었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상당한 양의 피가 수혈되고 있었다. 수혈을 멈추면 환자는 곧 죽을 형편이었으므로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라삐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나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혈관에서 귀한 피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위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혈이 끊기자 그 환자는 죽었다. 의사는 피로에 지쳐 내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탈모드의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유대인은 왕을 만날 때나 일출을 구경할 때나 어떤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한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유대인에게는 축복의 말이 있다. 그러자 의사는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화장실에 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의 몸은 뼈와 살 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닫혀있어야 할 것은 닫혀있어야 하며 열려있어야 할 것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에 갈 때면 언제나 열려야 할 것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것은 닫아주 없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도문은 해부하게 정통한 사람의 말과 같군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생명의 바다 유대인들은 전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자선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든 자선을 하라고 권하지 않으면 자선을 베풀지 않는 유대인들도 생기게 되었다. 그런 경우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들을 자극한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다. 너무도 큰 호수여서 모든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른다. 하나는 사해 즉 죽어있는 바다요. 다른 하나는 생해 즉 살아있는 바다이다. 사해에는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생해에는 물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해와 같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생해와 같다. 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은 생해 즉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야만 한다. 사자 이야기 언젠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대인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유대인들 중에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중국이 좋고 일본은 싫다는 사람. 일본이 좋고 중국은 싫다는 사람. 중국과 일본 모두 좋다는 사람. 중국도 일본도 모두 싫다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이 유대인은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 중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을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특별 거주 지역이라는 일정 지역이 제한되어서 일본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 유대인에게 말했다. 유럽에서는 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없어. 당신은 1970년대 상해에서 겪은 쓰라린 기억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요. 달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목에 뼈가 걸린 사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자의 목에 짐승의 뼈가 걸렸다. 사자는 자기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사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게 한 다음 학은 사자의 입안에 머리를 넣어서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뼈를 꺼냈다. 학이 사자에게 물었다. 자, 사자님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상이다. 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상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중국에서 그 정도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라비란 누구인가? 지난날 로마인들이 유대민족을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은 유대민족을 전멸시키려고 가지가지의 방법을 생각했다. 어떤 때에는 유대인의 학교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대인의 여러 축제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라비의 교육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라비가 교육을 마치면 일반 학교의 졸업식에 해당되는 라비 임명식이 있다. 로마에서는 라비 임명식에 참석한 유대인은 라비를 임명한 사람이나 라비로 임명된 사람이나 모두 사형에 처하며 그런 일이 있는 도시나 마을은 점멸시킨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때까지 로마인들이 가한 모든 탄압 중에서 가장 교활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라비가 없으면 유대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라비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이고 의사로 모든 권위를 대표하고 있었다. 로마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포고령을 내렸던 것이다. 한 라비가 로마인들의 이 책략을 깨뚫어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다섯 명을 때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그곳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하더라도 유대인의 마을이 전멸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2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을 라비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제자들이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상관없지만 자네들은 라비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네. 멀리 피신하게 다섯 명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늙은 라비는 로마인들에게 삼백 번이나 난자당한 가혹한 형벌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비가 유대사회에서 라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탈무드 전체를 통하여 탈무드에 담겨있는 가르침과 탈무드에 있는 교훈의 참뜻을 깨우쳐야만 한다. 유대인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탈무드를 익히는데 바쳐야만 하며 이것은 단순히 공부로서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곧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깨달음 같은 경제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라삐들 사이에는 상하관계나 서열 같은 것이 없다. 그리고 라삐만의 단체도 없다. 물론 어떤 라삐가 다른 라삐보다 더 현명하다고 평가되면 그가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의식의 진행을 맡기도 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종교학교에서는 9살 때부터 탈무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런 종교학교에 입학하면 탈무드만을 공부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10년에서 15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라삐 양성학교에 가려면 우선 일반 대학에서 학사학기를 받아야 한다. 라삐 양성학교는 대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4년 내지 6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한다. 그러나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시험은 대단히 엄격하다. 입학시험 과목은 성서, 히브리어, 아랍어, 유대역사, 유대문화, 법률, 탈무드, 심리학, 설교학, 교육학, 저세학, 철학 등이 있고 그 밖에 몇 편의 논문이 있다. 모든 과목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4년에서 6년에 걸쳐 공부한 것을 포괄하는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된다. 라삐 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탈무드이다. 강의 시간의 반 이상이 탈무드 공부에 배정된다. 다른 과목의 강의는 일반 교수가 강의하지만 탈무드의 강의는 뛰어난 인격자로 선출된 학자가 진행한다. 그것은 이런 학교에서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뛰어나게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대한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무드의 교사로는 유대 문화가 배출할 수 있는 가장 명석한 인격자가 선출된다. 이것은 탈무드의 표현에 따르자면 왼손으로는 학생을 냉정하게 떠밀고 오른손으로는 학생을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는 인격과 재능의 소유자인 것이다. 학생들도 탈무드의 교수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교수 때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서는 탈무드를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 두 명의 학생이 한조를 이루어 공부한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 모든 학생들이 따라서 한다. 두 학생은 한짝이 되어서 같은 책상에서 3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한다.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수는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연구해야만 한다. 혼자서 탈무드를 생각하고 혼자서 탈무드의 문제를 푼 다음 두 사람이 모이는 교실로 간다. 탈무드의 공부는 단순히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체로 1시간의 수업을 받으려면 4시간 정도의 학습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1시간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20시간 정도 준비해야 한다. 탈무드의 수업에서는 교수가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줄거리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만을 제시해주는 정도이다. 저학년에서는 학생 모두가 책상에 둘러앉지만 교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듣고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 탈무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한다. 라삐가 되기 전에 학생이 독신일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 보통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일종의 학생들만의 사회가 된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수도원과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날이 저물면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즐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가톨릭의 수도원과는 다르다. 졸업을 무사히 한 사람은 우선 2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 봉사라는 것은 종군 라삐가 되는 것도 있고 라삐가 없는 마을에 가서 봉사해도 무관하다. 나는 종군 라삐로서 공군에서 2년 동안 봉사했다. 2년 동안의 봉사기간이 끝나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교편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사회에서 라삐로 일하는 것이다. 교구는 제각기 타교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라삐는 가톨릭에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전근 가는 일은 전혀 없다. 라삐가 없는 유대인 지역사회로부터 라삐 양성학교로 우편을 통해서 1개월 내에 일정한 보수로 라삐를 구한다는 신청이 오면 졸업을 앞둔 라삐는 자신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사무국에서 신청한다. 그 후 지역사회로 가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지역사회가 어느 라삐를 채용하느냐는 자유이며 또한 라삐도 그 지역사회에 부임하느냐 마느냐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는 몇 명의 라삐 후보자를 만나볼 수 있고 라삐도 여러 지역사회에 가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타협이 되면 라삐는 그 지역사회의 교회에 소속된다. 대부분 임기는 2년간이다. 봉급과 그 밖의 조건은 그 지역사회와 라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교회와 교구는 유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다. 유대인이 모여 살다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면 우선 교회가 있어야 한다. 유대인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는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개 유대인 가구가 20가구쯤 되면 교회를 세우고 라삐를 초빙한다. 한 지역사회에 여러 명의 라삐가 있어도 되지만 그것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사회의 재벌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한 가구당 일정 분담금으로 조달되며 부유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별도에 성금을 기부한다. 오늘날 라삐의 역할은 유대인 학교의 책임자이자 교회의 관리자이며 설교자이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공부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를 맞이하고 죽으면 그를 묻어주고 결혼할 때나 이혼할 때면 그에 대한 입회자가 된다. 경사나 흉사나 모든 일에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라삐는 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하다. 15세기 경까지 라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 그래서 라삐들은 대부분이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라삐의 봉급을 그 지역 사회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라삐라는 말은 1세기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이다. 유대교에서는 시간이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시하지만 장소나 지역과 같은 공간 개념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톨릭에서와 같은 성역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라삐는 일반적으로 성인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라삐에 관해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탈무드에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일까 5천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모든 지적 자산과 정신적 영향이 탈무드에 담겨져 있어 세기를 거듭하고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고요. 스타벅스 출판 탈무드와 최근담 중에서 탈무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즐겨라. 한 마을에 말을 잘 타기로 소문이 자자한 마부가 있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젊은 무사가 그 마부를 찾아와 자신과 경주를 할 것을 청했다. 마부는 처음에 그 청을 거절했으나 젊은 무사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 결국 경주를 하게 되었다. 마부와 젊은 무사의 경주는 하루종일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마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결국 경주에 지친 젊은 무사는 실망하여 돌아가려고 마부에게 인사를 했다. 그때 마부가 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말을 잘 타려면 내가 말을 타고 있다거나 혹은 말 또한 나를 태우고 있다거나 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되네. 그건 바로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세. 그리고 너무 승리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네. 말을 타고 경주를 하다 보면 앞설 수도 뒤에 처질 수도 있는 것이라네. 그런데 그런데 항상 말에게 앞설 것만을 요구하니 어찌 말과 하나 되어 물 흐르듯 달릴 수가 있겠는가. 바쁜 와중에도 한가함을 누리려면 한가할 때에 먼저 마음의 주떼를 꼭 잡아두어야 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얻으려면 고요할 때에 우선 마음의 주체를 세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란 경우에 따라 쉽게 변하고 일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그는 하루 일을 모두 끝낸 저녁 무렵이면 늘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어스름이 깔리는 강둑에 앉아 그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강물속으로 던졌다. 매일매일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하루는 물었다. 여보 당신은 왜 저녁마다 그렇게 강가에 앉아 돌을 강물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그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강물속으로 던지는 건 돌멩이가 아니야. 하루 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들과 마음속에 쌓인 욕심이나 이기심들이지. 그렇게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거야. 스스로 마음은 어둡게 하지 말고 인정은 없애지 말며 재산을 모두 써버리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목숨을 세우고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거울보다는 유리창이 되어라.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니? 아들은 어머니의 물음에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지하철 계단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았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울 힘도 없는 듯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만 있었어요. 저는 아기가 너무 가여워서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잠시 숨을 돌린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고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쳤어요. 비싼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한 중년 부인들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짜증을 내기까지 했는걸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한쪽 다리를 쳐는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주머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천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그 아주머니 앞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별로 부자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엄마 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지 않고 가난해 보이는 아저씨만이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거울 앞으로 데려가 말했다. 얘야 여기 이 거울을 보렴. 지금 무엇이 보이니? 제 모습이 보여요 엄마.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렴. 유리창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지는데 유리창은 투명해서 밖을 허니 내다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유리창에도 수은을 칠하면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거울이 된단다.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창 같은 사람이 되거나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거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너의 생각에 달려있단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린 아들은 마음속에 무언가 느껴지는 듯 거울 앞에서 돌아서 봄날의 햇살이 벚꽃처럼 피어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부유할 부유할 때는 빈곤하고 천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늙고 쇠약한 사람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선악을 함께 포용하라. 마을 초입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노파가 있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수레에 이삿짐을 잔뜩 싣고 와서는 노파에게 물었다. 제가 이 마을로 이사오려고 하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이의 말에 노파가 대물었다. 젊은이가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젊은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곳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헐뜯느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니까요. 젊은이의 대답을 들은 노파는 치물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마을도 마찬가지라오. 젊은이가 살던 곳과 다를 바가 없지. 이곳 사람들도 전부 그런 사람들뿐이라오. 노파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실망한 듯 이삿짐을 신은 수레를 이끌고 다시 어디론가 떠났다. 며칠 후 한 농부가 식구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려다. 노파의 집에 들러 냉수 한 잔을 청하며 지난번 젊은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노파는 전과 다름없는 질문을 그 농부에게 물었다. 되기 전에 살았던 마을은 어떤 곳이었어? 농부는 아쉬운 듯이 대답했다.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냈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 할 수 없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푸념 섞인 대답을 들은 노파는 농부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정말 잘 오셨구려. 이 마을은 되기 전에 살던 마을과 진배 없이 좋은 곳이라오. 서로 돕고 아껴주며 아주 인정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지요. 몸가짐이 너무 결백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떼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해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선악과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포용해야 한다. 이치만을 너무 고집하지 말라. 한 철학자가 길을 가는데 젊은이들이 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철학자는 젊은이들에게 논쟁의 요지를 물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은 하루 동안의 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젊은이들의 말에 철학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낮 동안의 해가 일출 때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출 때의 해는 타원형으로 커 보이지만 낮의 해는 탁구공 만큼 작아 보이니까요. 그 젊은이의 말에 다른 젊은이가 반박했다. 저는 일출의 해가 낮 동안의 해보다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일출 때면 시원한데 낮 동안은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두 젊은이의 말에 아무런 해석도 내릴 수가 없었다. 욕심을 함부로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치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다. 사문에 의한 장애는 고칠 수 있지만 의리의 메인 장애는 제거하기 어렵다. 아첨의 대상이 되지 말자. 당태종은 어진 학자들을 많이 등용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잘 듣기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하루는 신하들과 조회를 마치고 나온 태종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황우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치고 말겠다. 태종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황우는 태종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바로 위징이란 놈이요. 그놈이 조회 때마다 신하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욕하니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 태종의 말을 들은 황우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정장인 조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에서 태종을 향해 평상시와는 달리 큰 절을 올렸다. 놀란 태종이 그 연휴를 묻자 황우가 이렇게 말했다. 할에 들이옵니다. 폐하 옛부터 임금이 어질면 신하가 곧다고 했사옵니다. 위징이 그처럼 고준말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폐하 어차피 어질기 때문 이옵니다. 황우의 말을 들은 태종은 느끼는 바가 있어 그 후에는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신하가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소인배에게 미움을 비난받을 지언정 그들의 아첨에는 대상이 되지 말라. 군자에게 꾸지즘을 받을 지언정 군자가 감싸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드러난 악보다 숨겨진 악을 조심하라. 한 부자가 성자를 찾아와서 명상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성자는 순순히 부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내일 아침부터 명상 시간에 참석하라고 허락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일은 좀 곤란하니 모레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자가 그 이유를 묻자 부자가 다시 말했다. 아, 저와 함께 온 집사가 오늘 저녁에 친척집에 가서 내일 오후나 되어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말에 성자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 혼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돈을 만지는 일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만약 명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말에 성자가 대답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돈을 만지는 일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면 당신이 부자인 것도 이상하고 그런 일을 남에게 대신 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고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였던 구러는 왕에게 많은 간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왕의 미움을 사 귀양을 가게 되었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고결하였던 구러는 평소 세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구러니 귀양지로 가는 도중에 한 어부가 구러는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다. 나리의 이름은 천하에 자자한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어부의 말을 들은 구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세상사를 모두 한 듯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혼탁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맞고 모두가 술 취한 자리에서 나 혼자만 멀쩡하여 일이 된 것이요. 구러는 말을 들은 어부는 노를 저어 어디론가 떠나며 이렇게 노래했다. 무릇 성인은 세상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거기에 물드는 척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했으면 나 또한 취한 척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도 벗어나지도 말라. 박쥐가 들판에서 들고양이에게 잡히게 되었다. 들고양이는 박쥐를 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으려 했다. 겁에 질린 박쥐가 들고양이에게 애원했다. 저는 쥐가 아닙니다. 이 날개를 보세요. 날개 달린 쥐를 본 적이 있으세요? 박쥐가 보여주는 날개를 본 들고양이는 박쥐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쥐는 이번에는 족제비를 만나게 되었다. 족제비는 박쥐를 새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박쥐는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족제비에게 말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새가 아니라 쥐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새들처럼 깃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구두새다. 구두새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구두새는 이웃들을 위해 쌀 한 톨 내놓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들은 노승이 구두새를 찾아갔다. 노승이 시주를 정하자 구두새가 나와서 노승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려 했다. 그때 노승이 구두새에게 주먹진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약 이 손을 펼 수 없다면 어찌 되겠어? 에크야 당연히 손병신 이지 노승은 그제야 주먹을 진 손을 펴며 말했다. 그렇게 움켜지고 병생을 손병신 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먹진 손을 펴서 수많은 공덕을 쌓으시겠습니까? 노승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표표히 사라졌다. 검사함은 미덕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인색하고 비색해져 오히려 정도를 해치고 겸순함은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그 또한 지나치면 아첨과 비굴함이 되어 음흉한 마음이 많아지게 된다.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움에 빠지지 말라. 어떤 욕심쟁이가 장날만 되면 언제나 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주인 몰래 도둑질을 했는데 어느 날 신발 한 켤레를 훔치다 그만 신발 장수에게 들켜버렸다. 신발 장수가 그를 관가로 데려가려 하자 욕심쟁이가 말했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세상 모든 물건이 내 것으로만 보이니 지금 지금 그냥 주시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 꼭 갚아주겠소. 그 말을 들은 신발 장수가 욕심쟁이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실컷 두들겨 팬 다음 놓아주었다. 죽도록 매를 맞은 욕심쟁이가 신발 장수를 향해 소리쳤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에 이끌려 괴로움 속에 몸을 빠지며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다. 만족할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마라. 갈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서 양떼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양치기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잽싸게 양 한 마리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갈까마귀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멋지게 양을 사냥하기로 결심을 하고 찬찬히 양떼를 둘러보았다. 갈까마귀는 양떼 중에서 가장 살찐 양을 표적으로 삼곤 잽싸게 날아내려가 뾰족한 발톱으로 양의 등을 힘껏 움켜잡았다. 그러나 양의 무게 때문에 날아오를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양털에 발톱이 엉겨 발을 뺄 수조차 없었다. 양치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바둥거리고 있는 갈까마귀를 잡아 자루 속에 넣으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욕심의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먼저 이 덩치를 생각했어야지. 위급한 이는 나무가 꺾이려다가 채 꺾이지 않은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냉철한 눈과 귀와 마음으로 판단하라.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항우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를 물리치고 천안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웠다. 싸움에서 승리한 유방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황제의 자리에 알맞지 않으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황제의 자리에 앉게 하라.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들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희들이 목숨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부디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신하들의 간청을 못 이긴 유방은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가 된 유방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다. 항우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대신 내가 통일을 이룬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항우는 자기보다 현명한 일을 질투하고 또 장수가 장수는 싸움에서 승리해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땅을 빼앗아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의 말에 유방은 웃으며 말했다. 형은 형은 아직 잘 모르고 있군. 나는 지략에 있어서는 장량을 따르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는 소화보다 못하며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 데는 한신의 책략을 능가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만 항우는 범중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옆에 두고도 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나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냉철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철한 귀로 남의 말을 들으며 냉철한 감정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마음을 들키지 않게도 들키게도 하라. 한 청년이 산사에 찾아와 스님을 만나 상담하기를 청했다. 그런데 스님과 마주 앉은 청년은 스님이 내놓은 차가 다 식도록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앉아 있기만 했다. 스님은 차가 식으면 다시 대워 청년 앞에 내놓기만 할 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청년이 스님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하체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높은 공직에 오르더니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년은 말을 끝내고 상심이 큰 듯 다시 고개를 숙여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은 잠시 그런 청년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가로 청년을 데리고 갔다.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있는 청년에게 스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이 우물 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스님의 말에 청년이 우물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래 무엇이 보이는가? 우물 속에는 푸른 이기가 자라고 있었고 맑은 물이 고여있을 뿐 별다르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청년이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자 스님이 다시 물었다. 자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스님의 말에 청년이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자 맑은 물 위로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청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스님이 청년의 등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네. 부자이고 편안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들끓지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등을 보이게 마련이지 마치 지금 자네가 보는 우물 속의 자네 모습처럼 자신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불행이 닥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라.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마저도 몹쓸병에 걸려 죽어버리자 그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여인은 박복하기만 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어떤 성자의 얘기를 듣고 그 성자를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여인의 간절한 애원에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줬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어.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마당에서 흑한 줌을 가져다 주시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다. 저녁 무렵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자를 찾아왔다. 여인은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성자에게 말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성자가 대답했다. 불쌍한 여인이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러니 이제 그만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남은 삶에 충실하십시오. 성자의 말을 들은 여인은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는 듯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곧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게을러지려 할 때에는 곧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분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진정한 독서는 형식에 얼메이지 않는 것이다. 낙엽이 지는 가을 날 어떤 학자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옹기 장수가 옹기를 팔러 그 집에 들렀다가 책을 읽고 있는 학자를 보게 되었다. 옹기 장수가 학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나으리 지금 읽고 계신 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학자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 적힌 책이라네. 학자의 대답에 옹기 장수가 대물었다. 그분들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옹기 장수의 물음에 학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옛 성현들이니 지금까지 생존에 계시지는 않지. 그러자 옹기 장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은 옛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에 불과하군요. 옹기 장수의 말에 학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거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게 옛 성현들의 말씀은 모두 진리의 말씀들이라네. 자네처럼 무지한 사람이 함부로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구먼. 그러면서 학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옹기 장수는 학자의 뒤에 대고 거침없이 말했다. 나으리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는 저의 일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옹기를 빚어 가마에서 구울 때는 적당한 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빛깔이 좋고 튼튼한 옹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더듣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리께서 읽고 계신 옛 성현들의 말씀도 그분들이 공들여 스스로 더듣한 깨달음이지 나리께서 직접 경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리께서 성현들의 말씀을 아무리 눈으로 읽는다 해도 직접 체험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옛 성현들이 남긴 찌꺼기밖에 더되겠습니까? 온기장수의 말을 들은 학자는 한동안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손발이 춤을 추는 경지에 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형식에 얼메이지 않게 된다.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심신이 융합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사물의 외형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입은 마음의 무늬여 팔은 마음의 길이다.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솔개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차했다. 그때 마침 그 모습을 본 한 도인이 생쥐를 불쌍히 여겨 생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가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것이었다. 도둑고양이의 속셈을 눈치챈 도인은 생쥐를 무서운 개로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도둑고양이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 개로 변한 생쥐는 이리저리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호랑이와 맞닥뜨리고 말았다. 도인은 곧 개로 변한 생쥐를 사나운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역시 무서워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호랑이가 된 생쥐는 자신의 본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거만한 모습으로 하루종일 숲속을 어슬렁거리며 다른 동물들을 겁주거나 못살게 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도인이 호랑이가 된 생쥐를 심하게 꾸짖었다. 이놈! 너는 하찮은 생쥐로서 오래전에 죽을 목숨이었다. 그런 너를 불쌍히 여겨 지금까지 연명하게 해주었거늘 어찌 그렇게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고 다니느냐 호랑이가 된 생쥐는 도인의 말에 화가 나서 자신이 생쥐였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도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지난 날 내가 생쥐였다고 말하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도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다시 본래대로 생쥐나 되어버려라! 도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랑이는 다시 예전에 작고 겁많은 생쥐로 변했다. 그 모습을 본 숲속의 동물들은 생쥐를 향해 안가품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생쥐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입은 곧 마음의 무늬므로 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밀이 다 새어나가며 뜻은 곧 마음의 발임으로 뜻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 군자는 환난을 근심하지 않고 즐거운 때를 걱정한다. 춘추시대의 위나라 영공은 미자하라는 신하를 유독 총애했다. 미자하는 영공의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예사였는데 하루는 자신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아무런 말도 없이 왕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미자하의 무례함을 왕에게 탄핵하자 영공은 오히려 미자하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를 위하는 효심이 지극하여 그런 것이니 그렇게 탓할 일이 아니다. 또하루는 미자하가 영공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다가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보곤 그 중 하나를 따서 자신이 먼저 한입 베어먹더니 남은 반쪽을 왕에게 먹였다. 이를 본 신하들이 또다시 미자하의 무례함을 왕께 아뢰었지만 영공은 여전히 미자하를 두둔하고 나섰다. 미자하가 얼마나 짐을 생각했으면 자기가 먹던 복숭아가 맛있다고 내게 먹였겠는가 그러니 너무 일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자에 대한 영공의 총애가 사라지자 영공은 미자하를 불러 엄하게 문추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짐을 없인 여겨 짐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몰래 탔고 네가 먹던 복숭아를 무험하게도 짐에게 먹였다. 다재다능한 것은 무능함과도 통한다. 유명한 철학자와 그 제자가 여행을 하다가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되었다. 산에는 아름들이 거목들이 무성했고 마침 벌목군들이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학자와 제자는 땀도 식힐 겸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벌목군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목군들은 아름들이 거목은 손에 대지 않고 그다지 크지 않은 나무들만 베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자가 늙은 벌목군에게 물었다. 아름들이 거목을 두고 왜 하찮은 나무들만 베는 겁니까? 제자의 물음에 늙은 벌목군이 대답했다. 젊은이 아름들이 거목은 보기에는 크고 좋아 보이지만 제목감으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네. 늙은 벌목군의 설명을 들은 철학자가 제자에게 말했다. 아름들이 거목은 제목감으로 별 쓸모가 없어서 타고난 생명을 다 누리는 구나. 말을 마친 철학자와 제자는 다시 길을 떠났고 저녁 무렵 철학자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친척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하인을 불러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으라고 일렀다. 주인의 말에 하인이 어떤 닭을 잡아야 하는지를 묻자 주인이 말했다. 닭들 중에서 가장 알을 적게 낳는 닭을 잡아. 그런 닭은 모의만 축낼 뿐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철학자에게 물었다. 아름드리 거목은 제목감으로 별 쓸모가 없어서 타고난 생명을 다 누리는데 닭은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죽여야 하니 대체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입니까? 제자의 물음에 철학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저 그 중간에 있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또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냐. 세상의 일이란 모두가 부지럽고 헛된 것들뿐이니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화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 그렇지만 자연을 벗하고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분명 그 화를 비켜나갈 수 있을 것이야. 형체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부자가 생일을 맞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는데 어부는 커다란 생선을 가져왔고 사냥꾼은 자신이 직접 잡은 꽝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신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들판과 산에는 풍성한 곡식들과 맛있는 과일들을 열게 하시고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두어 사람이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시니 말이야. 부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당 한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던 한 남자가 부자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당신의 말은 틀렸어. 신이 창조한 천지 만물은 모두가 사람과 같은 기중한 생명체라오. 신은 본래 평등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창조물의 귀함과 천함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 거기에는 다만 약육 강식이라는 생존의 법칙이 있어서 피조물들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룰 따름이지요. 하찮은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이나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더욱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은 벼룩의 생존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고 큰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 그보다 더 약한 동물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행세하며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먹고 강과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까지 잡아먹고 사는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신이 사람만을 위해 그러한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끝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휘적휘적 해지는 골목길로 걸어나갔다. 어디선가 수산한 가을바람이 아무도 손대는 이 없는 잔치상 주위로 노랗게 물든 감나무 잎새를 우수수 떨구며 지나갔다. 인생은 티끌 속의 티끌이며 신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피와 살로 지어진 몸뚱이도 물거품과 그림자에 불과한데 하물며 그림자 밖에 그림자야말로 말에 무엇하겠는가. 최고의 지혜가 아니면 마음으로 밝게 깨우치지 못한다. 한 천사가 하느님을 찾아가 항의했다. 저희 천사들은 밤낮으로 인간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왜 인간들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혼자 잘 살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남을 핍박하고 허물어뜨립니다. 도대체 저희가 그런 인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항의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다. 그렇다면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가서 인간의 삶을 똑같이 체험하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 천사를 인간으로 변하게 해서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인간으로 변한 천사는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하곤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다. 포도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배가 부는 천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걸.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매일 먹는 인간들은 아예 식욕이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천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천사 옆으로 아름다운 마을 처녀가 지나가게 되었다. 처녀의 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한 천사는 곧 처녀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얼마 안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자 천사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천사는 인간의 삶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 아이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천사는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내는 매일 잔소리만 해대었고 귀여운 아이들은 커갈수록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천사도 점점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로 거짓말도 서슴치 않게 되었다. 천사는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경멸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삶에 대한 불만이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몸이었기에 드디어 죽음에 이른 것이었다. 하느님은 천사를 불러 물었다. 그래 인간의 삶이 어떠하더냐. 그러나 천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털팽이의 뿔에서 서로 싸운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위나라 해왕이 제나라 위왕에게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자 공손연이 그러한 편법에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군사를 일으킬 것을 왕에게 권했다. 그러자 계자는 무력을 쓰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둘의 의견이 분분해지자 제상 해시와 화자는 대진인이라는 사람을 왕에게 전과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대진인은 해왕 앞으로 나와 이렇게 물었다. 왕께서는 달팽이를 알고 계시겠지요. 해왕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알고 있지. 해왕의 대답에 대진인이 말했다. 달팽이의 왼쪽 불에는 촉시가 나라를 세웠고 오른쪽 불에는 민시가 나라를 세웠는데 두 나라는 언제나 영토를 조금이나마 더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다가 그 전사자가 만명이나 되었고 어떤 때에는 서로를 추격하는 데 보름씩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대진인의 말을 들은 해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아니 무슨 그런 황당무기한 거짓말을 하는가? 대진인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제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만약 왕께서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시면서 땅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그 형체가 보일 듯 말듯 할 것입니다. 해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그야 당연히 그렇겠지. 이에 대진인이 힘을 얻은 듯 힘주어 말했다. 그런 만큼 위나라니 제나라니 하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위나라가 있고 양이라는 도성 안에 왕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보자면 위나라나 제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나 달팽이뿔 위에 촉시나라와 만시나라가 영토 싸움을 벌이는 것이 과연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진인의 말에 해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 넋을 잃고 있다가 대진인이 물러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진인의 인격과 성인다움을 칭찬했다. 쉬려면 때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쉬어라. 갈대가 우거진 강가에 먼 길을 여행하던 기러기 떼가 잠시 내려앉았다. 기러기들은 강가에서 며칠을 쉬며 고난 몸에 피로를 풀었다. 강에는 먹이가 풍부해서 쉬이 떠나기가 아쉬웠지만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며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막 출발하려는 순간 한 기러기가 동료 기러기들에게 주저하며 말했다. 나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날 생각이야. 동료 기러기들이 내년에 다시 오면 되니 같이 가자고 달랬지만 그 기러기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동료 기러기들은 한시라도 빨리 자신들을 쫓아오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 뒤 아쉬운 표정으로 먼저 떠났다. 동료들이 떠나가고 혼자 남은 기러기는 맛있는 먹이들을 잔뜩 먹으며 하루만 하루만 하면서 떠날 날짜를 계속 늦추었다. 어느새 강가에 피었던 아름다운 갈대들도 모두 찬 바람에 시들어가고 새벽이면 찬 소리도 온 대지를 하얗게 뒤덮었다. 추운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기러기는 정신을 차리고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기러기가 막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순간 불행하게도 너무 살이 찐 나머지 제대로 몸을 가늘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결국 가야할 때를 놓친 기러기는 가엾게도 강가에서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깨달음에 이른 수도승이 혼자 외진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포악하기로 소문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강도는 수도승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했다.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걸 몽땅 내놓아라. 그러나 수도승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말했다. 그거 참 듣기 좋은 말이군.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보물이 너무 가득해서 어디에다 덜어버리고 싶었는데 자네가 가져가기만 한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자 신경 쓰지 말고 모두 가져가게나. 수도승의 뜻밖의 말과 행동에 놀란 강도가 대물었다. 마음속에 보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수도승은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더니 강도에게 물었다. 마음속에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그러면 나도 자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강도는 수도승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자네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뭔가? 수도승의 물음에 강도는 우습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식구들 때문이지. 늙은 어머니와 아내, 내 자식들 때문이지. 난 단지 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나쁜 줄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야. 강도의 대답에 수도승이 재차 물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지. 만약 자네가 저지르는 이 악행의 업보를 식구들 중 자네 대신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강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식구들은 당연히 나를 대신해서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강도는 뭔가 미심쩍은 듯 말끝을 흐렸다. 그때는 놓치지 않고 수도승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와 내게 할까? 나를 나무에 묶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죽은 다음 자네가 진 업보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고 어디 한번 물어보게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의 보물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 가진 황금 까지도 모두 자네에게 순순히 내어주겠네. 그 말을 들은 강도는 곧장 수도승을 묶어놓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강도는 제일 먼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이승에서 지은 업보를 대신 받아줄 수 있겠지? 뜻밖에도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반문했다. 나는 당신이 저지는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의 업보를 제가 대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강도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로 갔다. 심하게 생각하자면 아내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그래도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강도를 더 큰 슬픔 속으로 빠뜨렸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업보를 대신 받다니? 너를 낳아 기른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업보까지 대신 받아달라는 거니? 이런 불효 막심한 녀석! 강도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의 업보를 대신 받아줄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만이 질 뿐이었다. 강도는 힘없이 수도승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식구들은 내가 지은 업보를 저 혼자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부물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수도승은 강도에 축 늘어진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강도를 데리고 길고 험한 수행의 길을 정차 없이 떠났다.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날씨에 몹시 민감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겨울이면 겨울 내내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 제대로 밖을 나다닐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생을 하던 그가 하루는 명의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 명의가 대답했다. 세상에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소. 그가 안타까운 듯 물었다. 그렇다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야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으로 가면 될 게 아니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회색이 만연하여 얼른 되물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명의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대답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어. 그곳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이 니까. 날씨가 더우면 당신 스스로가 더위가 되어 견디고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당신 스스로가 추위가 되어 살면 되는 것이요. 앞으로 나아갈 때는 물러서는 생각도 하라.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재상 맹상군은 매우 어지러서 식객이 삼천명이나 되었다. 그중 지혜가 뛰어난 풍안이라는 사람은 맹상군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 한때 맹상군은 그에게 설지방의 백성들한테 가서 빚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설지방에 도착한 풍화는 빌려준 돈의 이자로 십만 양을 받자 백성들을 위해 맹상군의 이름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못되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늘렸고 매우 가난한 사람의 빚은 아예 탕감해 주었다. 마지막 날 백성들이 맹상군 만세하는 소리를 들으며 풍화는 돌아와 말했다. 설지방에 가서 빚문서를 없애주는 대신 의의를 사왔나이다. 맹상군은 어이가 없었으나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라에서 그가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산 맹상군은 재상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삼천명의 식객은 발길을 끊고 떠나버렸다. 그러자 풍환이 맹상군에게 설지방으로 가자고 했다. 풍환의 설득에 이끌려 맹상군이 설지방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며 환영해 주었다. 풍선생 그때 의의를 샀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소. 야근 토끼에겐 굴이 셋이라 안심할 수 있으나 군께서는 굴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하나를 더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후로 풍환은 진나라에 가서 맹상군이 쫓겨났음을 알리고 예물을 이용해 부르기를 권했다. 그리고 기국하여 제나라 왕께 나아가 진나라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맹상군을 데려가려 하니 빼앗기지 말고 다시 부르도록 가냈다. 진나라의 의중을 알아차린 왕은 맹상군을 복직시켰다. 풍환이 말했다. 이제 군께서도 새구를 가지셨으니 마음 넣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탈무드를 몇 차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동양의 지혜에서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책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은담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부기 영화를 쫓지 말며 천지의 무한한 도를 따르라고 강조하며 물질과 명예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책은담은 격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이야기 동화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탈무드와 비교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데서 나온다. 어느 날 거지 성자가 동양 그릇을 챙겨들고 강가로 나갔다. 강가에 도착하여 동양 그릇으로 막 물을 뜨려는 순간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거지 성자를 뛰어넘어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거지 성자가 혼자 말을 했다. 세상에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그릇을 들고 다녔지? 저 개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거지 성자는 동양 그릇을 강에 던져버리고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셨다. 그 이후로 거지 성자와 개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숨겨진 이치를 깨달아라. 물은 흘러도 그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보는 취미를 얻을 수 있고 산이 높아도 지나는 구름을 꺼리지 않으니 유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숨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한 제자가 스승의 임종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누군가 제게 스승님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자의 물음에 스승이 유언을 남기듯 대답했다. 그럴 땐 바로 내가 크다 라고 하게 그런 후 스승은 세상을 떠났다. 제자는 스승이 한 마지막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찌 내가 스승님이란 말인가 제자는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시간 고민하였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이었다. 그는 산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갈증이 느껴져 시내가에 앉아서 물을 마셨다. 어느 정도 갈증이 가셔지자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물결에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흔들렸다. 그 물결 아래에는 깨끗한 자갈이 일렁이며 흐느적거렸고 작은 피라미 몇 마리가 한가롭게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또한 하늘을 떠가는 구름들과 나무와 계곡의 그림자가 자신의 얼굴 위에 겹쳐 어른거렸다. 오랫동안 물속을 들여다보던 제자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골작과 산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것이다. 마음의 집착을 담으면 아름다움도 고해다. 늘 시무룩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신문을 들고 부음 기사가 실린 부분부터 읽었다. 그럴 때면 그의 아내가 이렇게 글을 놀렸다. 당신 이름을 찾고 있어요? 아내의 직구 중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내 이름이 실려 있어도 상관없어? 하루는 그런 남편을 골려줄 요량으로 그의 아내가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부음 기사에 남편의 이름을 싣게 했다. 다음날 그 기사를 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은 자신의 이름이 난 부음 기사를 오려서 세면장 거울에다 붙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부수수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매일 집에서만 지내던 백수 생활을 때려치우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언제나 활기차고 밝게 생활했다. 그리고 아침마다 부음 기사를 살피던 버릇도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어느 날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귀에 말을 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새 속에서 벗어나라. 자연을 노래하라. 폭설을 동반한 새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에 한 남자가 산길을 가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자 그는 쉬어갈 곳을 찾다가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 절은 너무나 조용했다. 살을 애이는 듯한 춤이라 모두들 방으로 들어간 듯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는 우선 몸을 녹이기 위해 뗄감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뗄감은 보이지 않아 법당으로 들어갔다. 추이 탓인지 법당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때 법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나무로 만든 불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그 불상을 들고 나와 도끼로 쪼개 불을 지폈다. 불길이 금방 활활 타오르자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졌다. 나무 타는 냄새에 달려나온 스님들이 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도 따뜻한 곳을 그리워하는 중이라 얼굴에 환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잠시 후 한 스님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부처님을 쪼개 불을 피우다니 갑자기 저리 시끄러워졌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법당에 나무 불상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주지가 달려와 고함을 쳤다. 그러나 그는 소란에도 안한 것 없이 재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지금 사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지스님의 얼굴에 녹이가 크게 달했다. 뭐라고? 너 제정신이냐? 나무 토막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을 태워 모두 추위를 녹였으니 말입니다. 마음을 항상 고요한 곳에 두어라. 한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작은 마을에서 밤을 맞게 되었다. 이리저리 묵어갈 곳을 찾다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듯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여 사랑채에 머물게 하고 저녁을 대접해 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그가 몸을 쉬려다 열린 방문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여 방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마당을 거닐던 거위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자정이 되었을 즈음 밖이 갑자기 시끌벅적 하더니 서너 명의 권장한 하인이 사랑채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를 집주인 앞으로 끌고 간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까만두지 않겠어. 보석을 어떻게 했어.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그는 어완이 벙벙했다. 보석 이라뇨? 순간 저녁에 보았던 거위가 삼킨 반짝이는 물체가 생각났다. 아 알았어 내가 보석을 찾아주겠으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자의 짓이 분명한 것 같으니 몸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하인들이 몸을 뒤지기 시작하자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리 찾아도 보석은 나오지 않을 거요.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내가 그 보석을 찾아드리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집에서 기르는 거위를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시오. 집주인은 집주인은 그의 말이 약간 이상했지만 태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원대로 해주었다. 그날 밤 그는 온몸이 묶인 채 헛간에서 거위와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과 하인들이 헛간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을 보며 남자가 근엄하게 얘기했다. 저기를 보시오. 보석이 있지 않소. 그는 밤새 거위가 눈 똥을 가리켰다. 보석을 찾은 주인은 민망해하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여행자는 어제 저녁에 보았던 일을 들려주었다. 얘기를 다 들은 주인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럼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이에 남자가 말했다. 나야 하룻밤 고생하면 되지만 어젯밤 사실대로 말했다면 보석을 삼킨 거위는 바로 죽음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타고난 천성으로 사물을 대하라.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을 짝사랑 하게 된 족제비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아프로디테는 족제비의 갸륵한 정성과 진실한 사랑에 간복해 족제비를 우아한 여인으로 변신 지켜 주었다. 변신한 족제비는 용기를 내어 청년 앞에 다가갔다. 청년은 자신 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한눈에 반해 청혼을 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둘은 신혼방에서 뜨거운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하듯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족제비가 정말 마음과 성질까지 완전하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쥐 한 마리를 방에 들여보냈다. 그런데 쥐를 발견한 족제비는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자신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은 채 미친 듯이 쥐를 쫓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프로디테는 한숨을 쉬며 족제비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귀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열린다.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펜팔로 사귀게 된 친구의 초대로 도시에 오게 되었다. 도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거리는 많은 차들이 경적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돌아다니던 시골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잠깐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뭐? 귀뚜라미 소리라고? 나는 안 들리는데. 도시친구는 시골 시골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봤지만 역시 들리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러자 시골 친구는 빌딩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넝쿨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가 넝쿨 잎을 들추자 그곳에서 귀뚜라미 울고 있었다. 넌 시골에서 살아서인지 나보다 키가 밝구나. 도시친구의 말에 시골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그걸 증명해볼게. 시골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거리 위로 던졌다. 쨍그랑 동전이 떨어지며 소리를 내자 거리를 걷고 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중 한 사람이 동전을 줍더니 재빨리 가던 길로 향했다. 이런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시골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도 봤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크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추잖아. 하지만 귀뚜라미 소리는 나 외에겐 아무도 듣지 못했어. 그것은 내 귀가 그들보다 밝아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야. 관심이 있으면 귀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지. 한건의 책이 큰 세계를 구현한다. 새벽 창가에서 주역을 읽다가 솔숲 이슬러 붉은 떡을 갈아 점을 찍고 한나 책상에 앉아 불경을 논하다가 아름다운 풍경 소리를 대숲 바람에 실어 보낸다. 수도승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숲속에 들어갔다. 수도승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잠된 진리를 깨쳐 기쁨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다음날 친구가 돌아가자 수도승은 선물 받은 책이 생각나 한쪽에 두었던 책을 들어 펼치려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밤새 쥐들이 책을 갉아먹어 한쪽이 움푹 패여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그는 생각 끝에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바로 우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도승은 이번엔 암소를 사기로 했다. 그는 곧 마을로 내려가 암소를 사왔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양이와 암소를 돌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수도에 정진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고민에 빠진 그는 생각 끝에 여자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렇게 숲속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아내와 두아기를 거느린 가장이 되어 있었고 고양이와 암소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늘어나 있었다. 또한 그와 비례하여 걱정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종종 혼자 살 때가 그리워졌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지난 3년의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자신은 지금 깨달음은 커녕 가족의 안이만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결국 친구가 가져다 준 한 권의 책이 이토록 큰 세계를 구현했음에 놀라고 말았다. 네가 생각한 그 일은 오직 너만 할 수 있다. 작은 오두막집 지붕 위에 둥근 박이 열렸다. 박은 조금씩 몸이 커지면서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 만큼 커지면 자신의 몸에서도 달처럼 환한 빛이 나리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박은 보름달 만큼 커졌다. 그렇지만 자신의 몸에서는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다. 박은 보름달에게 왜 자신의 몸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지 물었다. 그러자 보름달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전에 내가 만난 한 아이가 있어. 처음에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는 탤런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내게 말하더군.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재미난 동화책을 읽고 아름다운 동화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거야. 박이 궁금한 듯 보름달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요? 보름달이 다시 찬찬히 얘기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그 아이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구나. 보름달의 말을 들은 박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물었다. 그 아이는 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보름달이 박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건 말이야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야. 보름달의 말을 들은 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시 한 달이 지나 보름달이 박을 찾아왔을 때 전보다 더욱 노랗게 익은 박이 보름달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달님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바가지가 되겠어요. 박의 말을 들은 보름달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네가 생각한 그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죽는다는 것은 계절의 순환과 같다. 한 사람이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가를 받고 조문을 갔다. 그런데 친구는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커녕 벽에 기대 앉아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 자네는 부인과 반평생을 함께하며 자식도 낳았는데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지는 않고 악기를 켜며 노래까지 부르다니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네. 친구는 그의 말에 차분히 말했다. 그게 아닐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에 나도 슬펐네. 하지만 인간이란 당초 생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생명은 고사하고 형체도 없으며 그 기운조차 없는 것이지. 그저 혼돈의 세계 안에 섞여있던 것이 변해서 기운을 낳고 기운이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변해서 죽은 것뿐이라는 그런 생각. 다시 말해 살고 죽는다는 것이 계절의 순환처럼 느껴지다군. 그러니 하늘과 땅을 이불과 베개 삼아 편안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마치 바보와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다네.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 어렵다. 한신하가 왕에게 뛰어난 미모의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왕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반해 후궁으로 맞이했다. 왕비는 왕이 그 여인을 애지중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투는 커녕 오히려 왕의 취향에 맞게 후궁을 치장해 주었다. 게다가 후궁이 기가하는 침실도 왕의 취향에 맞게 꾸며주기까지 했다. 후궁은 왕비의 지나친 친절에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츰 왕비를 믿게 되었다. 왕 또한 후궁을 따스하게 대해주는 왕비를 신뢰하며 칭찬해 주었다. 내가 후궁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잘 대해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마음이여 임금을 섬기는 충신의 마음이로다. 왕비는 왕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확신하자 어느 날 후궁에게 말했다. 왕은 당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코는 싫어하는 것 같으니 왕을 뵐 때는 꼭 손으로 코를 가리도록 하세요. 그 이후로 후궁은 왕을 뵐 적마다 살며시 코를 가렸다.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왕이 왕비에게 물었다. 그녀가 나를 만날 때마다 코를 가리는 구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왕비는 매우 난처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 더욱 궁금해지는 구려. 걱정 말고 얘기해 보시오. 그 행동은 당신의 냄새를 맡기 싫어서랍니다. 왕비의 말에 몹시 화가 난 왕이 소리쳤다. 뭐라고 내 그처럼 아껴주었건을 몹쓸 것이로다. 당장 그 코를 잘라버려야겠다. 부기영화와 공명의 헛댐을 깨달아라.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나이가 칠십이 될 때까지 돈 천만 양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모으는 데에만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나이 육십이 되자 평생 모은 것이 거의 천만 양에 육박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친척집에 혼인 잔치에 갔다가 우연히 점술에 능한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다.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에게 운수를 물어보기에 그 사람은 자신의 운수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점쟁이 앞으로 다가갔다. 점쟁이는 그 사람을 보더니 앞에 놓인 종이에다 무슨 글씨든 한자만 써보라고 했다.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우 자를 썼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내려다보더니 표정을 굳힌 채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어르신께서 쓴 글자는 손수자와 닮았으나 한 획이 부족하니 그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쓰신 이 글자는 분명 수중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점쟁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반면 어르신께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목표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을 뿐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는 천만 양이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자는 천자를 비뚤게 쓴 것과 같아 보이긴 해도 천자가 아니니 뜻하는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르신의 운세는 애써 모은 재물이 모두 사라질 운세이니 지금부터라도 재물을 나누어 선행을 베푸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요글래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 후 그 사람은 점쟁이의 말대로 천만 양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전재산을 썼다. 냉철한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라.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 때 축이라는 미남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얼굴이 서공이라는 자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축이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남한테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아내에게 물었더니 서공보다 낫다 했다. 첩 역시 아내와 같은 말을 했다. 다음날 찾아온 친구도 역시 축이가 서공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남이라고 했다. 축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혹시 쫓겨날까 두려워서 친구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축이는 생각했다. 사람의 주변에는 이렇듯 아처많은 자와 지나치게 찬미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그렇다면 왕은 어떠하겠는가 축이는 그 즉시 위왕을 찾아뵙고 자신의 경험을 아래여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위왕은 축이의 중심을 받아들여 직원하는 자에게는 상 글을 올리는 자에게는 중 비판하는 자에게는 하등급에 상을 준다는 포고령도 내렸다. 그렇게 되자 궁정은 직원하는 자로 줄을 이었고 궁전 문앞은 마치 시장 바닥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상서도 쇄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이후 위왕은 이 모두를 국정에 반영하였다. 오래 엎드린 새는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궁자가 어느 날 안연과 자로를 옆에 불러 앉히고 물었다. 너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먼저 자로가 말했다. 저는 거마와 터롯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그것들이 상한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안연이 말했다. 저는 선한 일을 하고도 자랑을 하지 않으며 또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자가 말했다. 나는 늙은이를 평안케 하며 친구에게 믿음이 있으며 연소자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을 뿐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참다운 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래. 그렇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군요? 그것도 모르네. 그렇다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씀입니까? 그것도 모르지.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우리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실은 모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며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네. 생각해보게. 인간은 타습한 곳에 살면 신경통이나 반신불수에 걸리기 쉽지만 미꾸라지는 어떤가? 또한 원숭이와 미꾸라지 그리고 인간 중에서 누구의 거처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네. 인간은 소나 돼지를 먹지만 토끼나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짐승은 뱀을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지.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올바른 음식맛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또 있네. 원숭이는 같은 원숭이를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사이좋게 지내지. 양기비는 사람들로부터 미인이라는 칭송을 듣지만 물고기는 이를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버리고 사슴은 숲속으로 달아나버리네. 그러니 이들 가운데 누가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니 어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 언젠가는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살겠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다. 현재의 자신은 그럴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베풀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베풀지. 두고 봐. 내 형편이 잘 풀리면 반드시 부루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 거라고. 이에 대해 한 친구가 비유를 통해 말했다. 깊은 산속에 살던 한 농부가 큰 맘 먹고 젖소 한 마리를 샀어. 소를 산 후 며칠 동안 온 가죽이 맛있게 우유를 먹었는데 어느 날 아침 농부는 아차 싶었어. 몇 달 후에 있을 노모의 환갑 잔치가 생각난 거야. 무지한 농부는 그때를 대비해 우유를 저장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소의 젖을 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지. 농부는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날을 위해 참았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도 참으라고 만 했지. 그러나 잔칫날 아침에 소의 젖을 짜던 그는 그만 놀라 입이 쫙 벌어졌지. 글쎄 소의 젖에서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였어. 이미 소의 젖은 가뭄에 말라버린 고랑처럼 대고 말았던 거지. 환상 속에서 실상도 구한다. 한 수도승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크게 외쳤다. 이곳에 신의 축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드시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산뜻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수도승은 곧다른 곳으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도승 앞으로 나섰다. 수도승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신의 축복을 받을 만큼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광대들입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형식에 얼메이지 말고 유유자적하라. 어느 소년이 아주 어릴 적에 사찰에 맡겨져 노스님의 손에서 컸다. 소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 소년에게는 노스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교육이었다. 노스님은 이 소년에게 미모의 여인 그림을 보여주며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소년은 몇몇 젊은 승녀들과 함께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 소년에게 마을의 모든 것들은 큰 구경거리였다. 지붕을 잇대고 늘어선 집들이며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을 호객하는 장사꾼들 바짝 붙어서 걷는 남녀들 소년은 정신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늦게 따라오다가 젊은 승녀의 구중을 듣기까지 했다. 노스님은 마을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소년에게 물었다. 구경은 했느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더냐?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잔은 호랑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사를 초월하면 본성만 남는다. 달팽이 한 마리가 나뭇잎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산까지 가려면 한 십 년은 좋게 걸리겠는걸? 하루는 제비에게 산너머에 강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달팽이는 또 생각에 잠겼다. 그 강까지 가려면 이십 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래도 산과 강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 달팽이가 문득 자신이 살 수 있는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다. 병든 다음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한다. 한나라의 정승이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그중에는 의술이 뛰어나기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명의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명의가 부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감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병마가 아직은 몸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빨리 손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명의의 말에 정승은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이렇게 건강한데 병은 무슨 병이 들었겠어? 명의가 자리를 뜨자 정승이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하필 이런 날 병이 들었으니 손을 써야 한다느니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담.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군. 그런데 며칠 명의가 정승을 찾아와서 말했다. 대감 보아하니 이제 병마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승은 명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으로 자꾸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명의가 다시 정승을 찾아와서 거듭 말했다. 대감 병마가 몸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시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자 정승은 명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명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승은 심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다. 정승이 급히 명의를 불렀으나 명의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할 뿐 정승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정승은 사흘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아름다움 아름다움 추함은 하룻밤 꿈과 같다.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이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청년은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던 주막집 주인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끓끓 쳤다. 도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보따리 속에서 베개를 꺼내더니 그 청년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러자 잠이 든 청년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청년은 꿈속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과 혼인을 하고 잘생긴 아들을 내리 세 명을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탄탄대로를 달려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다른 신하의 음모에 빠져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 사약을 앞에 둔 청년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단식을 했다.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부기와 영화가 이렇듯 덧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했던 거? 지난 날이 한없이 그립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을 마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사약이 든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마시려 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청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사약 사발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도 없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한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앉았던 도인이 청년이 베고 잤던 베개를 보따리 속에 도로 넣으며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는가 인생이 그토록 허망한 것을. 도사의 말에 청년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주막집 주인은 우물에서 아직도 물을 깃고 있었다. 청년이 꿈에서 일생을 보낸 시간이 주막집 주인이 한 양동이의 물을 깃는 시간조차 안되었던 것이다. 고요한 밤 종소리처럼 맑은 마음을 가져라. 한 여행가가 여행을 하다가 허기와 갈증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 야자나무를 발견하곤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야자 열매로 배를 채웠다. 기운을 차린 여행가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려다가 야자나무에게 말했다. 야자나무야 너무 고맙구나. 신에게 너의 열매를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 해도 내 열매는 충분히 맛있고 너를 더욱 큰 나무로 자라게 해달라고 해도 너는 이미 크게 자랐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 해도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것도 적당하지 않구나. 단지 내가 신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네가 더 번성해서 이곳이 온통 야자나무숲을 이루는 것뿐이구나. 여행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먹은 야자 열매에서 씨를 골라내어 사방에 뿌려주었다. 높은 산은 마음을 넓혀주고 깊은 강은 그 뜻을 깊게 한다. 산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한 성인이 있었다. 어느 날 성인의 제자들이 우유를 얻기 위해 시장에 가서 젖소를 한 마리 사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젖소를 씻어주다가 귓속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성인의 제자들은 이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성인은 제자들에게 지금 곧 시장으로 가서 젖소를 당연히 당연히 저희들 것입니다. 제자들의 항변에 성인이 대답했다. 너희는 젖소를 산 것이지 귓속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서 돌려주고 오너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의 말에 따라 금덩어리를 원래 젖소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젖소의 주인도 자신도 모르는 것이니 금덩어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제자들은 성인을 찾아가 그 주인의 말을 전했고 한동안 고민하던 성인은 그 금덩어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 의지로 사물을 부리면 세속적인 마음도 진리가 된다. 중국의 노나라 예 유경 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유경은 특히 검은고를 잘 만들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만든 검은고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사람의 솜씨라고 하기엔 너무 뛰어나구나 세상 누구도 이렇듯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러한 소문은 어느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은 유경을 만나보고 싶어 그를 불렀다. 유경이 입권하자 임금이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기에 그처럼 훌륭한 검은고를 만들 수 있는가? 임금의 물음에 유경의 대답은 지극히 공손했다. 한낱 미천한 목수에 불과한 제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검은고를 만들 때 먼저 심신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념무상으로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다시 열흘이 흐르면 마음을 어지럽히던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산으로 올라가 좋은 나무를 골라 악기를 만듭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연이 마음의 괴로움을 채운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가 기웃둥 거렸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아내는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었다. 그러나 남편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가한 담대한 무사였던 것이다.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부처처럼 가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빼어들어 칼끝을 아내의 목에 겨누웠다.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었다.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본 무사가 말했다. 왜 웃지? 칼이 당신 목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내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말이야. 이에 아내가 말했다. 물론 칼은 무섭지요. 하지만 당신 손에 들어있는 한은 무섭지 않아요. 무사는 아내의 말에 칼을 치우며 말했다. 여보 폭풍도 이와 마찬가지요. 폭풍은 신의 손에 있는 것이요. 내가 믿고 있는 존재의 손에 들어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다. 모세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 스승 키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키드로가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준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침묵을 일관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웬 아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엄마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만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제자로서의 약속을 깨고 소리쳤다. 스승 스승님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조용히 하라. 스승의 말에 모세는 또 외쳤다. 스승님 제발 저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저러다간 곧 죽고 말겠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모세는 스승의 단호한 말에 그만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스승의 무심함과 차가움에 스승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모세는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했다. 그곳을 지나 좀 더 갔을 때 이번엔 배 한 척이 가라앉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스승은 또다시 조용하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모세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은 전보다 더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말했다. 스승님 전 스승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시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스승님의 심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네가 본 것을 나도 봤다. 우리 모두 보았지. 그러니 굳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야. 만약 내가 끼어들어 더 나아진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 할진데 넌 나와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말을 한 것이냐? 잠시 말을 멈춘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물에 빠진 그 아이는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을 일으킬 아이였다. 만일 그 아이가 살아서 자랐다면 적어도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그 아이가 죽음으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스승의 말에 모세는 깜짝 놀라 얼굴 빛이 변했다. 스승은 모세의 놀라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물에 가라앉은 배는 해적들의 배로서 수많은 술래자들이 탄 배를 약탈하러 가던 참이었다. 너와 내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심판관은 모두 사물 뒤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존재는 자신의 행위와 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시다. 인간은 언행에 따라 그 인격이 좌우된다. 젊은 수도승이 나이 지긋한 노승에게 말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묻는 수도승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값을 물어보고 오노라. 노승이 내민 보석을 받아들고 가다가 수도승은 제일 먼저 온기를 지고 장으로 가는 온기 장수를 만났다. 온기 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큰 온기 두 개 쯤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승은 다시 개를 가다가 이번에는 박물 장수를 만났다. 박물 장수는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보더니 금방 무늬가 새겨진 댕기 다섯 개면 될 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승이 만난 사람은 평생 터로 전국 방방 걷곡을 돌며 광물을 채집하고 다니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수도승이 내민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귀중한 보석이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 광물을 채집하고 다녔어도 이처럼 귀하고 훌륭한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수도승은 보석을 가지고 다시 노승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 가만히 앉아 젊은 수도승의 얘기를 듣고 앉았던 노승이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이런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한 보석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 겠느냐? 또한 인간은 자신의 언행에 따라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높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이나 자만과 달리 얼마나 자신을 닦고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세워라.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만 거듭하여 죽기를 결심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 물었다.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속으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간파한 현자가 대답 대신 다짜고짜 젊은이의 목을 움켜쥐고 새게 조였다. 젊은이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자 현자는 그때에서야 젊은이의 목을 조였던 손을 놓았다. 선생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젊은이가 현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화를 내며 묻자 현자가 대답 했다. 지금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나 죽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삶의 애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일세 지금까지 자네가 실패만 거듭한 까닭은 무슨 일을 하던지 끝으로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뜻하는 바를 지금처럼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삶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게나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법이라네. 깨우친 선비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따로 없다. 정신없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종일 약속이 되어 있고 일 또한 밀릴 정도로 쌓여있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자 그는 자신의 생활에 실증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빗눈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잠깐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다 그만 잠에 빠져 꿈을 꾸게 되었다. 여전히 그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서류 하나 없이 깨끗하기만 했다. 정적 속에서 편안함이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자신에게 매일 처리할 서류를 가져다 주던 비서가 그를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상에서 비서를 불러 세웠다. 자네 왜 오늘은 일거리를 주지 않지?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딘가? 비서가 말했다. 아직 모르셨어요? 여기는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앙 이지 하이준다. 남